비뇨의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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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알리스 자이데나 매일료법의 효과, 장기복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후에 진료하신 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영상을 보시고 처음 신환으로 오신 분들이 60대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60대 환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방문을 하셔서 전립선 갱년기 검사하시고 매일료법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연령대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효과는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간단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40, 50대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40대는 대부분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술 담배라든지 자기 생활 습관 운동 부족 직업적인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5% 환자에서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고요 20% 환자에서는 탈모약이나 다른 단백질 보충제 발톱 무접약 성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약물에 의한 경우 그러니까 40대 때 특징이라고 그러면 제일 많은 부분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자기 생활 습관 직업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성기능이 좋아지는 분에 대해서 전부 인식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매일료법을 시작하고 효과가 자신의 성기능에 거의 100% 가까이 도달하시는 분들이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고도비만 알코올성 지방간 등등에서 간기능장애 혈압약을 드시는 40대 환자들에서 최근에 혈압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처음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겪은 성기능장애 대사증후군 중에서 당뇨성 배뇨장애 때문에 자주 보고 급하고 해서 오셨는데 당뇨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초기에 당뇨를 잡고 배뇨증상과 성기능에 대해서 매일료법을 시작한 분들 40대를 특징 지우면 과반수의 환자에서는 직업적인 스트레스나 생활습관 운동 부족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술 담배를 좀 줄이고 운동요법을 하면서 매일료법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극복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으로 특징 지워지지 않는 이런 대사증후군이나 배경질환 때문에 오신 분들에서는 100% 자기 자신의 성기능의 회복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꽤 장기간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40대 매일료법에 참여하신 분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대 때는 월등히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성욕조하나 갱년기에 대한 평가 전립선 비대증 자다가 소변 때문에 여러 번 깨는 문제 소변이 자주 마렵다 급하다 이런 것 때문에 전립선 검진을 하러 오셨다가 전립선 배뇨장애 증상에 대한 이런 목적으로 매일료법을 성기능에 대한 개선과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50대가 40대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발견이 되는 거죠 홀몬 측정을 해보면 40대도 떨어지시는 분들이 신체적인 배경질환에 따라서는 꽤 발견은 되는데 40대 때는 20% 미만의 환자에서 홀몬의 변화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50대 때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전립선 검진과 함께 홀몬 검사를 하게 되는데 배뇨장애나 이런 성기능에 관한 평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과반수에서 남성홀몬이 저하되어 있는 검사 소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40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홀몬 저하 그리고 전립선 증상 또 대사증후군에 따른 성기능장애 배경질환에 의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환자들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게 50대 환자들의 특징이고요 50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50대 때도 역시 생활습관 또 다른 약물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치료 약물의 선택과 기간인 것 같습니다 5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는 쉽게 6개월 이내에 약을 줄여가거나 격일로 복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5%가 안 되고요 거의 90% 이상 환자가 6개월 이상을 지속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요 40대 때는 과반수에서 3개월 이내에 거의 90% 이상의 자기의 성기능의 회복을 느끼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용량을 제가 먹고 있는 시알리스 2.5mg으로 줄이거나 격일복용으로 쉽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50대 중후반의 환자분들에서 2차 약재로 자이데나 75mg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월등히 높고요 이런 배뇨장애와 성기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복용하는 탐슬로신이나 플리바스와 같이 전립선 배뇨장애 약물을 병용해서 장기 처방하게 되는 환자들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처방과 약물의 2차 약재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는 배경질환이 동반돼서 2차 약물의 선택 비율이 높아지고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환자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뇨의학 tv 이용희였습니다